올해는 꼭 모두에게 축하받을 거야. 뭐야 왜 이제서야 왔어. 맞아 맞아 한참을 기다렸네. 날 기다렸던 거야? 늦어서 미... 와아아아아아악! 진짜요. 맛있겠다! 45달러요! 오예! 어? 언제 왔어 그레이스? 대휘 축하합니다! 대휘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나단! 조나단? 그래 조나단 말이야 조나단 얘들아 감동이야 고마워 축하해 자기는 잘했네 이럴 거면 왜 친구니까 나름 기대했는데 집에 그냥 돌아갈까? 어? 왜 이렇게 안 와? 어? 정말? 아까 그레이스 얼굴 봤지? 예 봤지 봤지 쟤 축하해 주는 줄 알고 그니까 근데 너 걔랑 친구 아니었어? 어 좀 그런 게 있어 친구하고 믿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진정해 야 괜찮아? 캐서린 때문에 그래? 뭐? 오늘 이 파티에서 우울한 사람은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넌 뭔 일 있었어? 내 사랑이 끝났거든 조나단이랑? 아 너도 알고 있었어? 그 조나단이랑 사귀는 사람이 너였는데 학교에 누가 모르겠어 아 미안 근데 나였으면 조나단 확 죽여버렸을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다 준비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용기가 안 나네 그게 뭔데? 쥐야 몽담이지? 그 쥐새끼한테 먹이려고 했는데 못하겠어 이걸 캐서린에게 내가 할게 뭐? 내가 너 대신 조나단에게 전해줄게 너가 왜? 그야 내가 여기서 그런 쪽을 당한 건 다 조나단이 이런 바보 같은 파티를 열어서 그런 거니까 너 미쳤어? 너도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해줄게 야 난 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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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뭐야? 그레이스? 뭐야? 왜 너희 둘이 같이 있어? 너야말로 왜 아직도 있어? 쪽팔려서 집에 간 줄 알았더니 하하하 그렇게 생일 축하가 받고 싶었어? 뻔뻔하신 뭐? 너 작년부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오늘은 그래도 기대하고 온 거였는데 정말 몰라서 물어? 다 너가 시작한 거잖아! 아! 그레이스! 내일 내 생일 파티! 그래서 이런 유치한 짓을 한 거야? 뭐? 유치? 너 내가 그때 올림피아드 때문에 바빴던 거 알잖아! 들었다고 무시할 건 없잖아! 너야말로 오늘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 처음부터 니가 내 말을 들었으면 됐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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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래서 여자들이란 와워 레이디들 그만 싸워 그만 싸우라니까 추워 허 참 헉 헉 헉 헉 헉